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건데 가해 누나만... 강낭콩! 아니, 어... 고슴도치? 키우는 거. 햄스터? 그렇습니다. 아이, 잘한다. 어, 그거 저... 그건 내가 지식이니까.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맞추고. 그래, 맞추고. 알겠어?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시무야. 그래, 그래, 이거. 시무야? 알겠어. 그래, 그래. 어. 우리 어저께 어디 집에 갔었지? 음... 초콜릿 준 사람 누구지?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데리러 오지? 할머니. 할머니인데 무슨 할머니야? 왜 할머니야? 맞아, 맞아. 하나 더 할까? 엄마가 예쁠 때 그 동그라미 엄마 많은 거. 아, 보석? 다이아몬드? 거울? 오늘 목에다 걸고 있는 거. 목걸이? 그렇죠. 잘했다. 아, 도끼 도끼 다니면서. 호박 땡땡, 뭐 양송이 땡땡 뭔지 알아? 왜, 왜 누나들이. 음식? 어, 음식인데 누나들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엄마 나 양송이 땡땡 시켜줘 그러잖아. 수프. 감사합니다. 수프. 수프. 빨간 건데. 사과? 아니, 그거 아니고. 잘라져 있어. 수박? 아니. 그 껍질로. 그 소풍 갈 때. 그 간식도 되고, 음식도 돼. 끝이야? 아니. 빨간 거 말랑말랑한 거. 소세지? 완전 맞췄습니다. 소세지 6개. 너무 잘했다. 잘했다. 아니야, 역시 좀 잘한 거야. 영원, 영원. 가자, 가자, 가자. 자, 갑니다. 시작. 우유라, 달리기인데 아주 오래 42.19kg를 뛰는 달리기. 바라톤.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이걸 써야 돼. 반성문. 그렇죠. 영어로. This is a fish. 피쉬. 열대요. 베리. 어, 어. 빈트라이. 어, 지금 방금. 맞았어, 맞았어. 이거 뭐야? 앞니. 송곳니. 덧니. 아니, 이게. 잇몸. 그렇죠. 33-8.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5? 25! 25에서 8을 한 번 더 빼. 우와, 이거 누가 했어? 25에서 8을. 아! 17. 그렇죠.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좋다, 좋아. 이거, 스님들이 이거 하는 거. 연불? 아니, 기도 아니고. 절? 아니. 영상? 안녕하세요. 시주. 엄마, 해. 기부. 합장. 합장. 합장했는데. 떨네. 운율아. 아빠는 사자고, 너는 염소고, 이 하늘에 이런 걸 보고 뭘 맞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별자리. 그렇지. 좋아. 물고기. 물고기. 이걸 깍아요. 엽산. 그래. 이걸 깍아요. 깍아? 이걸 물고기. 비늘, 비늘. 엽산. 운일아, 엄마가 맨날 이거 먹지? 채소, 야채? 못 뿌려서? 짜러분. 그렇지. 아, 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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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엽산. 엽산. 그래, 그래. 잘했다. 세유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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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여왕. 오늘 생일이에요? 다시 한번 숙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원래 생일날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하나는 생겨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빈양 아무리 안 좋아도 생일이니까 울지는 말아요. 잘 잤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시작. 유빈양 빵 만들 때 뭘 반죽해서 만들. 오! 잘한다. 잘한다. 이거 있잖아, 풀 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위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바위를 빠수해? 응. 막 여자애들 음식 만들고 그런 놀이. 소꿉장면? 소꿉놀이. 소꿉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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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